어우, 속에 뭐예요? 저 초밥이에요, 뭐예요? 이게 사실 하나하나로 보면 다 예쁜 옷들인데 이렇게 과할 때. 아, 투머치. 그렇죠. 저도 트윙 뭐게. 이거 진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유관영 씨. 이렇게만...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돈이요? 오늘 출연료를 줬다 이거. 아이고, 이거 챙겨왔네, 형. 짰어. 말도 없이 짰어. 됐지? 고맙습니다, 다음 달 끝까지. 아니, 아니, 근데 여기에 약간 좀 더 세션 테러로 가려면 사실 이걸 좀 많이 올려 입어야 돼요. 아니, 그럼 완전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세! 만세! 안 돼. 안 돼. 나쁘신데? 안갠 차장 실례 없이 안갠 줄어요? 고개를 좀 정리해주면 되죠.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됐다, 됐다. 살짝 움직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세계 속 한국의 글로벌 코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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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졌어, 해서 지금. 어? 야구 못하셨죠? 아유. 밑을 양도. 어? 뭐야, 뭐야. 뭐야? 옆에 누구야? 어휴. 우와... 이야! 맞아, 포즈! 두 분 다 이태원에서 뵌 것 같은데. 옆에는 어디 쪽 식구예요? 죄송하게. 너무 죄송한데. 어? 우리가 입으로? 어? 아니 이거는. 어 어,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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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